코딩을 하는데 한 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전국이 멈춰졌다. kt통신대란의 재구성. 기사가 뉴스원에서 났는데 라우팅 명령어 한 줄 실수였다. 글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때 프로그래머를 꿈꾼 적이 있거든요. 명령어 한 줄 빼먹는 거 사실 좀 다반사입니다. 그때 명령어랑 지금 명령어랑 다르죠. 왜 달라요. 기본적인 언어가 다를 뿐이지 기본 구조는 같아요. 다릅니까? 언어가 다를 뿐이지 기본 구조는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때 포츄란 썼고요. 우리는 다 포츄란 배웠지 처음에. 끔찍하다. 포츄란 진짜. 지금은 주로 씨나 파스칼 이런 걸 요새는 또 못 알아. 파이썬?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코볼 포츄란 진짜 언제쯤 얘기냐 진짜. 파스칼 됐어요. 그런데 명령어가 한 줄 없어진 건 다반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은 그걸로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리고 기간통신망을 운영해야 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이거 인적 실수라고 그러거든요. 인적인 실수라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실수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계의 잘못보다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실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kt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한 줄이 빠진 거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빠져 있었던 거지. 게이트키픽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이트키픽이 우리 언론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별로 사람이 저질릴 수 있는 인적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그게 다 게이트키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용진 기자님이 말하는 거 어렵게 들으시는 분들은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하는 mbc에서 했던 드라마 한번 떠올려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열심히 명령어를 적어놓는 사람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것만 전담해서 들여다보는 인간이 옆에 있어서 모니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 모니터를 통해서 명령어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검증을 해서 또 이 사람이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완벽한 명령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거를 입력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사만 해도 그래요.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부장이 데스킹을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데스킹 안 본다며. 물론 그렇죠. 데스킹 원래 보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걸 다시 넘기면 편집부로 넘기면 교율 기자가 교율을 싹 봐요. 맞아요. 교율을 보고 난 다음에 교율이 넘어가면 편집 기자가 있죠. 편집 기자가 앉힌다 그러잖아요. 다리에 앉히면서 또 한 번 봐요. 그렇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옛날에는 식자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자공에 한 자씩 활자를 끼워놓으면서 또 봐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냐. 한 번 프린트가 되고 난 다음에. 가판이라고 찍어가지고. 가판 찍어가지고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가지고 혹시 오탈자가 나오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옛날에는 가판 찍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쫙 돌렸다. 언론사 앞에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문제되는 기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기사 빼고 싶으면 알죠. 이러면서. 네. 옛날에 그랬었죠. 그래서 가판 나올 때 언론사 앞에서. 왜냐하면 그 가판을 왜 돌렸느냐 하면 저희 이거 저 가판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보면 안 보이는 실수가 남이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하려고 가판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기사를 봐서 좋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돈 안 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마지막 게이트키픽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 벌써 몇 번입니까 부장 보지 교열 기자 보지 편집 기자 보지 그다음에 가판 나와서 보지. 그렇죠. 이것만 벌써 네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오탈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게이트키픽이 있었느냐 알고 보니까 그게 없었던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런 실수가 안 나왔다.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한 줄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저지를 수가 있는 실수인데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이나 감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KT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한심한지 이 블라인드인가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갖다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잘 모르는구나. 우리 회사 직원은 이런 실수 안 해. 설정 같은 거 할 줄 모르거든. 협력사 직원일 거야.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이거 협력사에서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나왔어. 라우팅 컴피고 오리면 서브넷 숫자 하나만 틀려도 비슷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후덜덜한 IP 작업이다. 이 밑에 우리 회사는 오히려 큰 이슈에는 따뜻하게 넘어갑니다. 질책하면 질책하는 사람도 나가야 되거든. 이거는 게이트키픽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를. 이게 첫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정말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외주로 넘어가 있다는 거야. 라우팅 컴피고 오류. 그렇죠. 네트워크 숫자 하나 잘못. 주소 하나 잘못하면 오류가 장애가 나죠. 솔직히 지금 현재 대기업들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프로그래머들을 다 운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 어떻게 하죠. 외주 업체에게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면서 필요할 때만 프로그램 만드는 거 만들어봤자 나중에 유지 보수만 하면 되니까 그 인원들은 왜 데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 연봉 1억씩 2억씩 주면서 왜 데리고 있어. 아니야. 그냥 외주 줘버려. 그래서 외주로 3개월이면 3개월 딱 주고 그 안에 이 돈 안으로 맞출 수 있는 놈들 와. 그러면 오거든 또. 또 자기 경력사 하려고 또 젊은 친구 있으러 새로 만든 회사일수록 더 와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참 제가 듣고 되게 너무 놀랐는데 전국의 주요한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 전산실에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비정규직이고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요. 프로그래머들일수록 다 비정규직이고요. 그 팀들이 은행을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 3년마다 은행들이 다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는데 그게 왜냐면 프로그래머들이 팀별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래머인데 결국 돌아가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KT에 실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정이나 관리를 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실제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걸 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없죠. 다 외주로 돌리고 그 돈 깎아가지고 결국은 이사니, 주주니 이런 사람들 배당금 전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싸게 먹힐 것 같죠. 사실은 그 회사는 돈이 싸게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이 정체가 돼요. 당연하죠. 사회 전체로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야 거기 월급 짜 그러면 그 업종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죠. 그래서 경력만 딱 빨아먹고 한 상담 지라면 딴 데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가버려요.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말이 언어 장벽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말 가지고는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잘 짜면 외국에도 간단 말이에요. 외국 가버려요. 그렇죠. 이거 언제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때 이석채가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짓이 뭐냐. 이런 짓이었죠. 그래놓고 거기 그러면 행정 담당하고 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쓰냐. 아니요. 낙하산 막 집어넣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김성태입니다. 나오잖아요. 김성태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진짜 제일 문제예요. 그런 애들 소원 수리해가지고 이석채가 다 채용해 줬잖아. 이석채만 그랬어? 그 다음에 확 누구야? 걔도 그랬지. 그러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서 전부 다 쪼개가지고 민영 사기업에 넘겼는데 실제로 돈 번 거는 대기업들이었고. 그렇죠. 국민들에 대해 손해받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다 망가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김성태 같은 사람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조 위원장이었어? 아니요. KT 링커스라고 아시죠? 공중견화 관리하던 분들. 공중견화 관리하던 KT 링커스의 노조 위원장이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KT 노조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노총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걸로 국회의원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경력이 화려하거나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본인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으면서 본인이 있었던 그 자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다 자회사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다 민영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민영화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김은혜. 김은혜가 뭡니까? 뭘 알아요? 기업이 운영하는데 뭘 압니까? 그냥 자기 원고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옆에서 봤지만 자기 앵커 멘트도 안 써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앉아있어요. KT에. 이사로.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깔죽거리는 사람인데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죠. 전국의 대학들. 전국의 공공기관들.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그런 데서 발휘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딜 가든 간에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은혜 같은 분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홍보 관련 상문을 어때? 아니 홍보를 그렇다고 KT가 홍보를 열심히 했나? 내가 그 무렵에 제가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KT 홍보가 제일 개판이었네. 진짜로 외보면 이제 같은 업종이 있잖아요. KT하고 SK가 비슷한 같은 업종이잖아요. 항상 비교가 되면 KT하고 SK하고 비교가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KT하고 SK하고 비교해보면 KT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맨날 욕했어. 그래서 아유 저기에는 주인 없는 회사에서 저런가 보다. 한심합니다. 한심하죠. 한심해. 그래가지고 이석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개판이라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짓이 뭐야. 옛날 전화국 파라. 부동산 파라. 그렇죠. 그래놓고 그 전화국에 있던 장비들. 이 장비들 전부 지하에다 파묻어. 이만큼 땅 사가지고 지하에다 파묻어. 그래갖고 거기다 화재나면 어떻게 돼? 대책이 안 나죠. 이제. 불을 못 꺼요. 이전에는 전화국 번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거예요. 물론 장비들이 소용화되고 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땅이나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를 해야지. 팔았으면. 그러니까 전화국 땅을 옛날에 사실 빈 공간에다가 사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국이 들어서니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고 된 거 아닌가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땅을 다시 부민들한테 돌려줘야죠. 3천억 인공위성도 5억에 팔아넘기고. 다 팔아넘기고 결국은 땅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KT의 외주업체 일하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빨리 바꿔야 됩니다.